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감점입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하지만 와이퍼를 하십시오. 1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